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명절 연휴 기간에도 새벽에 나오셨는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가정을 방문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음속으로나 또는 실제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길 바라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논쟁 끝에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말하자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은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자신은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예수와 함께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양이 모여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많은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 양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서 항시 양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보호를 합니다 어느 날 양의 목자가 오자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바깥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 양들은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지 낯선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서 도리어 도망가고 맙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자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잘 알았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 수 없는 비밀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 비밀을 알기에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세상 밖에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은 내 안에 감추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예수구의서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천국에 가는 비밀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꼭 여러분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비밀을 꼭 알려주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과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인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10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고 세상에 나와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빠와 함께 있으며 아빠를 보고 아빠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거나 제 품에 안기면 아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웃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그러나 낯선 사람이 안으면 앉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끄는 이 목자의 음성은 익숙하기에 따라다니지만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따라오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컬루데이로서 아컬루데오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이므로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뒤를 항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음성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를 예수님으로 말하고 양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곤 합니다 이 아컬루데이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지 믿습니다 양의 특징이 청각이 좋아요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각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끄는 목자가 아닌 낯선 사람의 목자에 따라가게 된다면 그 양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참된 목자의 목적은 그 양을 보호하고 안전한 것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때로는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죠 목해자도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상적으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룰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 오히려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도며 강도처럼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는 삿군목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도망가버리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은 7장 15조는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지는 어떤 대가를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상황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알기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여 이 사단의 놀이개로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진짜 같고 비슷하여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문지기가 그런 자들을 걸러내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이단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특징을 잘 알기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빼낼 수 있을까를 참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이단에 있다가 나온 이단에서 가르쳤던 강사 또는 그런 목사 이단의 목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나와서 정통교회 목회자가 되면서 그런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단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대요 전도사들이 많대요 젊은이들이 많대요 그러므로 그럼 이단에는 누가 갑니까? 하니까 누구든지 갑니다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 분들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참 교묘하게 빼내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단 상담소에서 한 6개월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 좀 치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와 그 심각이 나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문지기의 역할을 참 잘해야 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목자가 아니면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지팡이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방심하거나 분비를 하지 못하여 거짓된 목자를 들여보낸다면 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은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했을 때 어떤 잘생긴 젊은 남자 청년이 새신자로 왔어요 열심히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리더회의를 하는데 그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청년이 우리 그룹원하고 이상하게 밤에 만나요 밤에 만나고 이상하게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청년에게 받은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딱 받았는데 그 이단이 자주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한테 알리고 그때 게시판에다가 출입금지 딱 붙여놨어요 그 순간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그게 이제 자그마치 5년, 6년인데 지금은 그 이단들은 대놓고 다녀요 대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막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성도들을 빼낸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격 공부를 한다 반드시 담당 목회자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데를 어디를 간다 그곳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그런 게 일어난다 반드시 목회자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운전하다 보면 무료 성경 신학원 막 간판 붙어 있는 데 있죠 무슨 어디 어디 총회 신학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고 여기는 대한예수교이니까 장로회라보네 이단들이 정통교단의 이름을 걸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시길 바라요 열심히 악한 마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율법이라는 족쇄를 걸고 주님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절도자요 강도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도적질하여 영적인 죽음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오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흉내 내거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목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분별하여서 배척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고 목회자가 해야 하고 그리스오인들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더 나아가 내 이웃들을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서 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까 하며 미혹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력들로부터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배척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으며 결국에 여호와의 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노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슬라이프 교회의 미스터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 젤 지방의 성교대회와 한가을 말씀사경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작년부 공동체상사역을 통하여 각 교구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또한 북미 간의 회담이 또 잘 되어서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